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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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선생님,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? 여기 와서? 누가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? 제가 사랑하는 오원주씨 드론주씨에게 오셨는데 제가 그냥 가수는 없고 제가 여기 한번만 맹을 곳에서 우리 하얗게 만나 또 다시 사랑이 떠나가 난 그대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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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